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순입니다. 여러분이 껌을 씹고 있는데요. 건방진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의 보시는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의 백성우 양탈을 맡고 있습니다. 백성우가 참 껌을 많이 심는데, 여러분께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껌을 씹고 이뤄쎄요. 그런 멘트를 들어요. 이렇게 잘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아무도 모른다 촬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줘서 힘이 나는데요. 끝까지 잘 찍어서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백성우도 사랑 많이 해줘요. 안녕. 봐야 돼. 안녕하세요. SBS 드라마, 아무도 모른다에서 고희동 역할을 맡은 태원석입니다. 시간 좋네. 시간 좋네. 시간 좋네. 시간 좋네. 원석. 정동공배 따라해봤습니다. 커피 맛은 어떠세요? 커피 맛있네. 커피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약간의 스모키함과 호두의 고소한 초콜릿 풍미가 느껴지네요. 콜롬비아 성격이네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실지 후배도 몰랐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비록 제가 좀 악해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귀엽게 봐주시고 많은 시청,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갱갈빵. 나 여기 뭐. 갱갈빵. 너무 맛있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모른다에서 배선아 역할을 맡고 있는 강민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떤 수요일과 반전이 펼쳐질지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배선아도 세상 착한 배선아도 어떤 활약을 펼칠지 더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아무도 모른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